전 감사드리게 바칩니다 하아비씨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밍숭밍숭해 아 그치고 아 불렀어요? 네 불렀지 않는데 저 그럼 내가 될 언니네 다들 수사하겠습니다 저야 기사도 모레도 기사도 모레도 아니 니가 내 필명을 다 넣었어 큰 손을 써놨어 바람이 오는 기분이 많아 성격을 해 랩 미칸름 지금 준비할 수 있어요 도리스맥 구워먹은것같은 도리스맥 구워먹은것같은 내일은 그치 아멘